여보세요? 네! 아, 여사님 어떻게 지내세요? 아, 우리 언제 만나서 차나 한잔해요. 애들 얘기도 할 겸. 응. 네? 뭐라고요? 지연이요? 아니, 그럴리가... 아휴, 네. 알겠습니다. 아니, 왜? 그 뭐, 엔티그룹 3호가 뭐라는데? 아휴, 선우 이놈 사고 쳤어요. 응? 사고? 지연이한테 확실하게 선껏대요. 자기는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겠다고. 좋아하는 사람? 유은성 말하는 건가? 선우 그 바보한테 유은성 말고 또 누가 있겠어요? 내가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하면 환영이라도 하지. 여보세요? 선우 너 대체 지연이한테 뭐라고 그런 거야? 갑자기 무슨 일이신데요? 방금 지연이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너 지연이한테 마음 접으라고 했다며. 네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돌아갈 거라고. 네. 제 입장을 확실히 전하는 게 지연이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요. 아니, 너 내가 너랑 지연이 이어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. 그건 어머니의 일방적 바람이지. 제 뜻은 아니잖아요. 저 이제 더는 어른들 말씀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. 야, 강선우 너 대체? 나머지 얘기는 집에 가서요. 끊을게요. 어머. 얘가 이제 아주 막 나가네? 아주 될 대로 되라야. 내가.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갈 거예요.